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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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는 누구냐면 유미의 특징이 뭐지? 인스타 팔로우가 많다. 단기간에 엄청 팔로우가 많아졌다. 열심히 했습니다. 1일 1일 인스타. 1일 1피드. 1일 1피드 올리시고 어머나 리키닝 올리시거든요. 리키닝 한 사람 보여줘. 유미 님 인스타 공부 한번 해드릴까요? 무슨 여자친구 밖에 없는데 박현서가 다 여자친구를 해. 저기 유미가 또 현서 좋아하잖아. 좋아해요. 현서 언니 완전 성격 좋아해. 말씀해 주지마. 현서 유튜브 채널 먼저 불러. 봤어요. 저 있는데 좋아해요. 뭐 봤는데? 봤어요. 뭐 봤는데? 아 진짜 봤어요. 봤어요. 아니 뭐 봤냐고. 재윤이 거 일하는 거. 일하시는 거 비서 그거. 봤다니까요. 일하는 거에서 뭐 봤어요? 이런 거? 뭐 봤냐고? 뭐 봤냐고? 뭐 봤냐고? 뭐 봤냐고. 와 현서 언니한테 전화를 하고 현서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동호야 괜찮은지. 여보세요? 자기야. 나 한 번. 둘이 나보고 그렇게 싸움하는 거야? 혹시? 뭐예요? 무슨 현대기 없는 싸움이야? 아 기동 씨 근데. 네. 당신 주먹밥 되게 잘 조물조물하잖아. 하하하하하하 자기 조물. 따라주는 것도 되게 스윗하더라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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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예요? 흥미야! 아 저희 지금은 그 당시에 라이브하는 거 감시하고 있어요. 둘이 좋은 시간 보내요. 제가 지켜보고 일하고 있어요. 너무 가깝게 붙진 말고. 유미 씨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넌 근데 진짜 떨어졌다. 뭐야? 너? 아휴... 혼날까 봐. 젤 씨한테도 전화 물어볼까요? 그 누구예요? 아, 젤 씨가. 재울 씨가 술 사주고, 술 사주시고 가는 거예요. 여보세요? 어디야? 시민사라서 누구나 술 놓은 거 있지? 나 유미랑 라이브 중이야. 유미랑 누구야? 방금 유미가 얘기했어. 어디다 술 다 주고 하라고. 죽을. 아, 좀 질수하지 말고. 뭘 저러한 거예요? 어떻게 되지? 야, 한번 해봤어요. 유미랑 둘이 어색해가지고. 혁개수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혁개차 사드렸거든요. 아, 또. 그, 저거 수취 소재에서 제가 사드렸거든요. 이해라, 이샤아. 아, 유미 씨. 방송 잘 마치고. 초취미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, 다음에 또 볼게요. 네. 유미가 잘 모르는 거 같은데. 정결한테 또 강재희라는 또 사연. 너는 저거 뭐야? 이상형이 뭐야? 제가 잘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하고. 훈훈하고 귀여운 거 좋아해요. 연예인으로 따지면 되겠다. 어, 남주혁 같은. 남주혁이를 얼굴 100% 보신다니까? 남주혁 존자, 존자인다고 나는데. 라이브 방송은 저런 걸 많이 해. 너 한번 해볼래? 밸런스 게임. 10억 건기동, 거지, 박보검. 거지, 박보검이야. 잘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하고. 남자 외모 vs. 남자 재력. 재력. 외모? 잘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하고. 수은 씨, 평생 모술. 우리 좋은 시간 보내요. 제가 지켜보고 일단 하고 있어. 예스, 평생 모술. 평생 모술! 클럽 가본 적 있어요? 있죠. 어릴 때. 스무살인데. 근데 여유란가요? 담배 냄새를 안 켜지. 파티는. 파티? 너무 아파. 유미는 클럽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. 집에서 막. 집에서 막. 혼자 막. 운동하고. 혼자 밥에 막. 챙겨주고. 독사하고만. 혼자 집에서 씻는 대신이 아니라. 그쵸? 네 맞습니다. 유미는 그런 거 막. 풀파티 막. 워컬 풀파티 이런 거. 반년트리 풀파티는 가봤어? 바냐는? 어? 바냐는 가보면. 풀파티가 별로 안 좋아. 한 번 가봤자 어떤 곳은. 다 한 번 오고 왔어요. 한 번 오고 왔어요. 시험 전에 갔어. 한 번 가봤어요. 한 번 이상 가봤어요. 몰라. 이거. 어. 한 번 현서 씨한테 한 번 전화해볼게요. 저랑. 저랑 유미랑 너무 다정해가지고. 나쁜 새끼가 말한 빛을 몰랐을 깨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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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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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